하요하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? 제가 일단 천천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방음부스 여기 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? 여기 조명이랑 저 뭐야 태물의 전당이 이쪽에 갔는데요 아 태물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 뭐야 방송 장비들 그냥 ASMR 마이크 따로 샀거든요 그거랑 외장하드랑 뭐 이런 거 문도 이렇게 힘들게 닫아야돼 잘 안 바뀌어가지고 털을 바짝 깎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노루가 돼가지고 이쪽 보세요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우리 나나 커요죠 아무리 봐도 낯설어하는 모습인데요 아니 얼마나 좋아한대요 저 되게 좋아요 선 선 선 선 선 선 선 나나 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했어 어? 아이고 잘했어 우리 나나 진짜 잘해요 근데 원래는 자 봐봐요 나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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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선 선 선 선 선 어구 어구 이뻐 응? 앉아 핥아 핥지마 어 오빠 어 귀엽죠 어구 어구 이뻐 어구 이뻐 어구 이뻐 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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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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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이쁘죠 아구 이쁘죠 어구 어휴 천재야 와 천재다 천재야 키보드 눌렀죠 어 투비피 이거 어떻게 했어? 어떻게 이거 돈을 일시정지했어? 어? 어? 이리 와보세요 여기여기여기 카메라 여기 이리 와봐 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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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독 좋아 니다. 빨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음 귀가 무슨소리가 들렸어요 어 아니면 6월동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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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저 친구들한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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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허옹 여기 친구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해 안녕 왜 왜 자꾸 핥아 왜 자꾸 핥아 뽀뽀해버릴라 그냥 뽀뽀해버린다 뽀뽀한다 나나 손이 많이 아프네 그만 괴롭히려고요 미안해 사랑해 그 이사를 한다고 딱 여기 짐 다 옮기고 막 짐 넣어야 되잖아 그게 또 너무 미치고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짐 넣고 짜장면 시켜먹고 이제 먹고 나니까 아빠 나 한숨만 자도 되나 이러면서 아빠 나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한숨만 자고 짐 옮겨도 되나 이러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다 뭐하는 짓이지 이랬는데 아빠가 그냥 자라 우상이는 자라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내 집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안되는데 자면 안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제가 왜냐면 어제 새벽 한 5시까지 게임을 했거든요 아침 9시인가 돼서 엄마 아빠 다 왔었어 그래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그래서 잠시 잤어 자다가 이제 제발 나갑이 지십시오 아 나 그 지금은 아니고 방송할 때 아니고 옛날에 나 뭐 한 고딩땡과 데딩때 막 노래 불렀었거든요 노래 불렀었는데 엄마 아빠가 미안하땡 엄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엄마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래 그리고 아빠도 아빠가 나도 노래 못 불러 이러면서 그래서 둘 다 미안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가 미안한지 몰랐거든요 방송하기 전까지 노래를 뭐 유난히 못 부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 못 믿겠어요 아 딩콩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